정보공개청구제도 정보공개청구제도는 2003년도부터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 그리고 국정운영 관련한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것이 2013년도에 개정안이 최종 완성이 돼서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부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고요 정보공개포탈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일위안부 합의문서 1부 론스타의 과세 피해 규모 그리고 한미자유묘협정 관련 문서 사드를 배치하기 전에 전자파가 인체에 해로운지 확인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 이 사실이 모두 정보공개청구로 밝혀졌습니다 2009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한창일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속여서 외국산 쇠고기를 판매한 식당 이름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에 있었고요 쇠고기 원산지를 속여 팔다 적발된 식당과 예식장, 어린이집, 장례식장 704곳에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보공개포탈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정보공개포탈이라고 하는 오픈.GO.K라고 하는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탈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회원가입 하셔야 되겠죠 저희는 이렇게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그인 하셨죠 그 다음에 저희는 그동안 2, 3년 동안 정보공개청구를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진행한 청구가 있습니다 청구를 했는데 공개를 하지 않는다 그럼 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까지 이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했던 목록을 보여드렸는데요 일단은 청구방법부터 보겠습니다 공개청구 있죠 여기 청구신청입니다 여기 보시면 청구기관 어느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할 것이냐 우선 그거에 정해져야 되겠죠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 이 궁금한 내용이 어느 기관에 해당되는지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기관 하나만 정하셔도 되고 두세 개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기관 행정기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감사원도 있고 경찰청도 있고 경찰청에 보면 경찰대학, 교육원, 중앙경찰, 경찰병원까지 있고요 각 지방경찰청도 쭉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중공부지병, 고용노동청 이런 식으로 쭉 다 있고요 각 부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데에서 몇 군데를 동시에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전공공개 청구할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궁금한 것을 정리하시고 어느 어느 부서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소감부서를 그럴 때는 대충 예상되는 곳을 다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개 정도 추가가 됐죠 이거를 확인을 누르시면 대상이 딱 선정이 되는 겁니다 이 기관들에 내가 질문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목을 넣어 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세월호 7시간 관련 자료 요청을 대표적으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넣는 겁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업무 일지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셔야 됩니다 규모 범위, 전공개 범위, 대상, 내용까지 정확하게 세부 좀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2014년 4월 16일 오전 1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업무 일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작성하시고 참고할 문서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언론사의 보도 기사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파일을 선택하셔서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신청했는지를 작성하셔야겠죠 신청이 있는 개인정보를 작성하는 거고요 이렇게 넣으시고 주민번호 넣으시고 주소 넣으시고 이렇게 쭉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자우편을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이 전자우편으로 보통 결과를 통지 받기 때문에 반드시 넣으셔야 되고요 신청인 정보하고 청인 정보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는 분리를 했어요 법인이 있으니까 법인 번호 넣고 이렇게 다 사항을 집어넣으면 정보를 다 이게 끝입니다 최소 7일 연장해서 최대 7일 그러니까 14일 안에는 무조건 답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14일 안에는 답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결과를 받으시고 만약에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이의신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의신청하는 이유를 적시를 해서 그 기관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라고 하는 법적 권리가 우리한테 주어졌습니다 정부의 국정운영과 관련한 그리고 모든 정부 정책 그리고 행정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고 알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언론사 기자 분들 그리고 진보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시민단체 활동가들 께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의 특성상 관련 자료들을 제때 그리고 정확히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외교안보 관련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국가기밀 이라는 이름으로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면서 자료를 받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무기 정보공개청구제도 우리가 적극 활용해서 진보적인 활동에 그리고 시민사회화단체의 활동에 그리고 언론 활동에 적극 활용해 가시면 좋겠습니다